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우선은 불안정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었지 내가 요약해 본다면은 첫 번째 신의 존재를 믿는 거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이건 좀 불안정하다 왜냐하면은 이걸 안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심지어 비종교인들도 웬만하면 신은 다 믿는데 두 번째 신과의 교제를 믿는다 그리고 문제점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느낌상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타종교에도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애매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신념 이건 진짜 아니지 그냥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근데 보통 여기다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진짜 자기의 신념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앙행위 이건 진짜 아니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봉사를 하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걸 거야 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도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네 가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괜찮지 않나? 굳이 진짜 꼭 올바름이 되면 갖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나온 것만도 얼마나 예뻐 가끔 교회 보면은 약간 학생 중에 약간 양아치 같다거나 아니면 어른들 중에서도 약간 좀 꼴랑꼴랑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보면 얼마나 예뻐 그 시간에 나가서 술 먹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어디야 예를 들어 담배 안 피우고 오는 게 어디야 그것도 분명히 예쁘겠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알고는 있지? 오병인 사건? 가난하게 얘기해서 배고파요? 어떡해요? 먹을 거 얼마 있니? 이만큼 있어요? 있어봐 봉! 이런 사건인데 그 사건은 해피엔딩이야? 세드엔딩이야? 해피엔딩? 왜?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 있었고 그 위기 상황이 정말 멋있게 해결되었잖아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사실은 세드엔딩이야 왜냐하면 이걸 왜 잘 모르냐면은 이 사건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내 책에 모두 다 나와 근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만 그 뒷얘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어 예수님 짱 와 맛있어요 여기서 끝나거든 근데 요한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사실 그게 진짜야 진짜 엔딩은 세드엔딩인데 우리 결말에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 시작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어 이게 진짜 엔딩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러가셨다라는 말이 요정에 뿌듯하게 어 먹고 있구나 맛있지? 내가 만든 거야 괜찮지? 안녕? 이런 느낌에 물러가셨다가 아니라 환멸 난 니네랑 같이 못 있겠다 니네 그러고 살아 그러고서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그냥 혼자 가셨어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 가신지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했던 말이 있어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를 믿어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고 이제 있을 때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고서 예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던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거지 왜? 그렇게 하면 지들 배가 부르니까 예수를 왕으로 야 저 사람 왕이 돼가지고 저 복사 능력을 빵 만든다 써봐 배가 부를 테고 무기를 만든다 써봐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가지고 자신이 만든 예수를 믿는 거지 진짜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믿는 거지 생각해봐 5천명이 모였대 누구만? 남자 어른만 그러면 한 못해도 만명 모였다 쳐보자고 만명이 항문대 모임이 얼마나 짜증나 그 똥 뭔지 어떡할 거야 만명이 어디다 싸 근처에 쌌을 거 아니야 그 냄새 맡으면서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대단해 굉장히 열심히였어 근데 예수님이 그 모임 때문에 빡쳤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흔히 반대를 생각하지 나오는 게 어디야 아니면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예뻐 아 얘는 아직 부분도 모르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좀 잘했다고 해줘라 뭐 이렇게 따지냐 얼마나 예뻐 반주 열심히 하고 교회 우리 부분도 다 나오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화가 나고 그 모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열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가는 게 야 쟤들은 나를 안 믿는 애들이니까 나를 모른다고 치자 근데 니네 이 모임 나 믿겠다고 모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다가 십자가 박아놓고 교회 박아놓고 내 사진 박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나를 똑바로 안 믿으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예수님의 빡침을 이해할 만하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건 그거지 그러면은 진짜는 뭔데 아 오케이 내 욕심 때문에 믿는 거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존재를 믿고 교제를 믿는 거 오케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진짜를 믿는 게 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었어 예수님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간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다가 예수님을 겨우 찾았어 사람들이 물어보지 왜 떠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해 니들은 내 말에서 어떤 표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의 상징인 걸 발견해서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니네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 거다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니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그래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걸 믿어 얘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빵 즉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한테 생명이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즉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것이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어때 시원하니? 아니 애매하지 왜 애매해? 이 사실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없어 다 믿는다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당신을 구원했으면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지 참 이게 요거를 기둔 넣는 게 뭐가 애매하단 말이야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거든 그리고 이 말 들었을 때 굳이 안 믿는다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구분하다는 거야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구분하다는 거지 그치? 이 사건은 그냥 알고 있어서 그런데 저 사건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야 좋은 대답이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저 사실을 동의해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이걸 한번 구분해보자는 거야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네 가지로 준비를 해왔어 이 질문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거든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어쩌면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아직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죄인이다 동의합니까? 이것도 애매해 왜 애매하냐면 지금 저는 역시 다 동의한다 그래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러면 엄청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할 용기가 잘 안 나지 그리고 사실 어제 막 엄마한테 소리 질렀던 것도 기억나고 막 쪽파린 것도 기억나니까 아니라고 답하긴 그래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착한 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네 한단 말이야 조금 더 깊게 파보자고 그러면 진짜 너 쓰레기야? 지금 당장 벌 받아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러면 또 살짝 아리까리 하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보자 만약에 네가 오늘 하루 일어났어 근데 마침 오늘 일정이 아무것도 없네? 9시 일어났는데 아 맞다 오늘 쉬는 날이지 또 자 11시 12시 일어나 쉬마려 오니까 오줌 한번 싸고 또 자 2시에 눈 떴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아침 12시부터 그 2시까지 그날 하루는 죄인이야 아니야? 애매하다고 정답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렇다면 식물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네? 죄의 삭순 사망이라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라며 그럼 식물인간은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너 그러면 진짜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극악 무도한 범죄자랑 똑같은 죄인이야? 이번에 팀에 나온 김태현 뭐 연쇄살인마 아니면 저기 뭐 엔범방 조주빈 이런 애랑 너랑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는다면 또 좀 아리까리해 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이건 역시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기쁘게 느껴질 수가 없어 그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봤어야 되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개쓰레기 갖고 사실 TV에 나쁜 놈도 나오는데 쟤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야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을 때 우와 바라보게 됐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근데 죄사함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어쩌면 아직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감사기도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나요? 자 한번 상상해보자 자 다 같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손 모았어 어떤 말이 보통 먼저 나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저한테 좋은 가족 허락해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는 보통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거든 근데 소유와 안전은 언젠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고 너무 쉬운 일로 사라지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라지지 않는 굉장히 큰 걸 이미 주셨거든 이미 주셨거든 그게 바로 뭐야? 구원이야 우리가 죄와 사망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감사가 있어서 어찌 보면 감사할 때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걸 모르는 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이게 있다라는 상식만 아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게 안 떠오르지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앞에 건너가다가 강에 빠질 뻔했어 주대가 내 여기를 잡아가지고 확 꺼내준 거야 그럼 내가 고맙다고 말을 하겠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날 살려줘서 고마워 이게 정상인데 주대야 아까 땡길 때 여기 등이 시원하더라 고마워 얘는 또라이겠지 얘는 뭔가 잘못된 놈인 거야 이 사건으로 지가 목숨이 살아난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고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지 마찬가지로 소유와 안전 감사한 거 맞는데 이것보다 이미 더 큰 게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는 그걸 사실 고백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 감사하지 않고 있다 더 심하게 말해서 어쩌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모른다 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순신에 대한 감사 vs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 두 감사의 크기가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다른가? 두 분 다 감사한 분은 맞지? 어때? 이순신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안 감사해? 예수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다 그렇지 다 감사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두 감사의 크기가 본질적으로 다른가? 한번 물어봐야 돼 의외로 비슷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걸 많이 보거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 이순신 장군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그냥 둘 다 과거의 일이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목격한 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나한테 그랬대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 영상 막 보여준단 말이야 음악 막 뻥뻥뻥뻥뻥뻥 하면서 1592년 일본에서 건너왔을 때 막 하면서 이제 뭐 빡빡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막 나와서 마지막에 빡 으악 한다고 음악 막 싹 깔리고 그때 장사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 감사하나요? 우리 다 죽었다는데 여기다가 감사하다고 안 하면 쓰레기지 그때는 일본사람도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 분위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냥 그랬대 난 모르겠는데 그 부활절마다 보는 영상에서 패셔오브 크라시트 막 깔리면서 갑자기 예수님 채찍 맞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 못 박힌 다음에 물어본다면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안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감사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는 과거에 끝난 얘기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지금도 나한테 현재형으로 내가 매일 확인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야 되거든 이 확인을 못하면 이 두 가지의 감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요한이 직접 우리한테 설명해 준 점검 질문이야 뭐냐면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너희 안에서 개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개명이 안 나온다? 니들은 구라쟁이야 그 개명이 뭐야? 예수님이 주신 세 개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근데 그 감사함을 알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려면은 우리가 불편해야 정상이야 에이 씨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감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얘가 이뻐서가 아니라 거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억지로 불편함을 이렇게 지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편한 대로 살면 우리는 그걸 안 하는 놈들이거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살면 떠올려봤을 때 일주일에 살면 떠올려봤을 때 이 불편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 그 다음에 아 하면 좋고 이게 아니라 요한의 말을 뭐냐면은 이 감사가 있다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수도꼭지에 틀면 물 나오듯이 근데 이 물이 안 나온다고 애초에 수도꼭지를 안 틀었다는 거지 그것처럼 너희 살면서 이 불편함이 안 나와? 너는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야 당신은 거짓말쟁이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자 이 점검질문 네 가지 물론 이 네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원 여부 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여부 정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 어쩌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아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 그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가 진단 결과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